강남스타일로 세계를 휩쓸었던 가수 싸이가 방탄소년단의 슈가와 컬래버레이션을 하게 된 계기를 밝혔는데요. 4월 30일 방송된 JTBC 아는형님에서는 가수 싸이가 출연하여 슈가와 만남을 공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아는형님의 출연한 가수 싸이는 신곡 제작에 엄청난 도움을 준 스타가 있다고 전했는데요. 알려진 대로 그는 바로 방탄소년단 슈가였습니다. 싸이는 방탄소년단이 내가 해외 진출하는데 물꼬를 터줘서 고맙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슈가였다. 그래서 만났다. 슈가가 곡을 굉장히 잘 쓴다. 그런데 자기 프로듀싱 프로젝트의 마지막으로 나한테 곡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. 그때 저 반주를 가지고 왔다. 이 곡을 불러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나는 뭐든 못 부르겠냐라고 해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싸이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단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. 한편 가수 싸이는 최근 2020년도에 올라온 한 질문자의 글을 캡처해 올렸는데요. 당시 한 작성자는 싸이 구직 이름 싸다고 어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괜찮지 않아요? 갑자기 생각난 건데 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. 실제 싸이는 2년 후 정규 구직 싸다구로 컴백했으며 싸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글쓴이에게 살해하겠다면서 공개적으로 글을 찾는다고 알려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. 한편 싸이 덧덧엔 브이는 5월 1일 현재 3800만회 조회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.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